전체적인 일본 애니메이션 저 지금 너무 반가웠어요 이게 일본어잖아요 이거 다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려요 다름이 굉장히 귀엽게 다니거든요 외령이죠 본인만의 분위기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분이 한국노래 부르면 어떨지 궁금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힘을 별로 안 두는데 좀 깔끔해 좋아 잘하지 춤도 되게 쉽게 춰요 쭉 올라갈 것 같은데 쭉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지구에 전기 진지구원 감기